오늘 이 시편 1편을 딱 우리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읽어보면 마치 이 문법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제조건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원어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감탄사로 아 복 받은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는 전제조건으로 이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다이시 이야 프로하고 감탄했던 그 사람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냐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 아멘 그럼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냐 첫째는 환경의 형통의 환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3절 안에 이 말이 이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환경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환경의 형통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좋은 환경에 심겨진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형통해야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영혼의 형통이에요 영혼의 형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편의 1편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 형통의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는 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이거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망사 형통 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았느냐 오늘 10편 1편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복을 받았을까? 봤더니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더라는 거야 악인의 깨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발람의 사건인데 모세의 군대가 아모리왕 시온, 바사낙 옥을 다 치우고 그걸 다 점령하고 에덴 동쪽을 다 요단 동쪽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모합당까지 오니까 이게 이 소식을 들은 이 발락이요 모하방 발락이 부들부들 떠는 거야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온갖 악한 깨로 발람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라고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 봅니다 그게 뭐냐 저주하라 그거는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결국 뭐 했느냐 발람이 이 발락의 께 넘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 여성들과 모합 남자들과 범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범죄 그러니까 악인의 께에 넘어간 발람이 또 께를 해가지고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31장 16절에 보면 그 결과 뭐였어요? 하나님이 연병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2만 4천명이야 이게 구약에 악인의 께를 쫓는 대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여러분 다 형통한 복 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악인의 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당겨요 사단이로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길이 뭐냐? 죄인의 길이 뭐냐? 이미 타락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경고를 하고 주님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게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락의 께 이게 악인의 께인데 발람이 쫓았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예요? 마루가 닳도록 발광을 떨어도 복 못 받아 아멘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오만한 자의 이 오만한 자리는 이거는 뭐냐? 이건 자리싸움이거든요 자리싸움 자리와 이치의 죄예요 이치 위치 자리하고 위치예요 위치 위치싸움이거든요 최초로 이 오만하여 이 자리를 탐한 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루시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하나님이요 루시엘 천사장에게 다 줬어 다 아름다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딱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았느냐? 다이시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받더라는 거야 아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 복받는 거야 우리는요 무엇을 해도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아멘 내가 한 게 아니여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한 거야 주가 했고 주님께 한 거야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악인에게 쫓지 말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칼로 임해도 상처로 임해도 아픔으로 임해도 뭐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제일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나한테 잘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 상황 잘 모르고 말이야 그래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아멘 내 불안정한 이성이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금년 2003년도에는 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 형통한 그것도 만사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의 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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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